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증시의 자금 유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SCI 지수 연구 책임자인 다미트리스 멜라스는 고객과 투자자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며 러시아 증시를 계속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증권사들은 러시아가 퇴출될 경우 4조 원에서 최대 8조 원가량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. 삼성증권은 MSCI 신흥국 지수 추종 자금을 약 1조 8천억 달러로 추종한다며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존 비중으로 분배할 경우 대략 8조 4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